네 오늘은 키노트에서 리모트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를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첫번째 새로운 문서 네 이렇게 키노트를 했구요 여기에서 재생을 눌렀을 때 이 재생에 대한 제어를 아이폰으로 하고 싶다 이럴 경우죠 환경설정으로 일단 들어가구요 여기에 리모콘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활성화를 누르게 되구요 자 그럼 여기에 활성화가 된 리모콘이 떠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아이폰 리모콘으로 쓸 아이폰에서 키노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키노트의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리모콘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기기를 찾는 중 이라고 나오는데 기존에 있었던 기기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꺼져 있으니까 다른 기기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아까 보셨어요 혹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리모콘 상단에 있는 리모콘을 누르고 뭐를 찾는 중이 나오는데 왼쪽 상단에 보면 기기 다시 한번 누르시고 아래쪽에 보면 기기 추가라고 있어요 기기 추가라고 하는 것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 아이폰이 뜨게 되어있죠 그래서 두번째는 이 아이폰의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숫자가 뜹니다 서로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서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누르든지 확인을 누르든지 자 그러면 리모콘에서 재생 버튼이 뜨네요 자 그러면 설정을 나가고 재생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음 잘 되죠 이상으로 맥북과 아이폰 리모콘 연결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